1. 사도행전 2024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의 머릿속에 담은 가장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고요 로마 제국에서는 네 번째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면 인근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서 서쪽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인가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사람 바울 일행을 향한 성령님의 전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방황은 필수적입니다 방황이 실패가 아니에요 이 기본값을 좀 면해 보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방황하고 헤매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방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합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주신 겁니다 그 신실한 바울에게 잘 준비된 일꾼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성령께서 사역을 친히 막으신 겁니다 우린 대개 성령께서 주어가 되시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마저도 가능하도록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과 권세를 발휘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 공식 자체가 성령님의 더 자유로운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린 종종 그런 우리의 생각과 기대 속에 성령님을 가둬버리곤 합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혹은 성령운동 그런 것들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려고 하실 때 언제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말랑말랑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그분이 쓰시기에 참 편리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여정을 누가는 그냥 담담히 기술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필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셔도 이에 굴하지 않고 본래 자기가 가려던 길로 용맹정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았어요 서쪽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러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부르기야 지역 사역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월 허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바울은 알 수가 없었어요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약간 서쪽에 있는 무시하 지방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까지 갔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자 바울은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북동쪽의 비두니아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왔던 길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북동쪽을 향해서 비두니아를 향해 가는데 드디어 예수의 영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확신이 없이 들어섰다가 되돌아온 무시하러 다시 돌아가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겁니다 성령께 붙잡힌 채 방황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방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을 뿐 분명 성령님께는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뺑뺑게 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실패한 듯 보이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그가 쩔쩔 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말하는 명령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하염없이 이 천 킬로미터 이상 걷게 하십니다 그가 마음을 기울여 행한 숱한 사역들이 열미 없이 끝나는 듯 보이게 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몇 달 동안 바울의 행적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급하고 한 시가 급하셨을 텐데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왜 속 시원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1차 목표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더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이 선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1차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의 영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1차 선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고 허비처럼 보이더라도 서둘러 판단하거나 서둘러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채로 방황하고 헤매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 주님의 솜씨를 기대하면서 오늘 답답하게 보이고 더디게 보이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역을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가장 요긴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길을 막으시고 어려움 주시고 저희를 답답하게 하시고 저희의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는 듯 보이게 하실지라도 기꺼이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PikeArthur 우리에게도 더욱 무슨 일이ishes